음악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우선 영단어 2000 시즌 3 오늘은 103일째가 되겠구요 오늘도 최우선 순위 단어 10개와 그리고 활용예문 1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Apologiz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동사 뜻은 사과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Apologize 사과한다 For 뭐 뭐에 대하여 이때 뭐 뭐에 대하여 사과하다 할 때 Apologize 다음에 전치사 For를 써주시면 되구요 My mistake 나의 실수에 대하여 즉 전체적 의미는 I apologize for my mistake 저의 실수에 대해 사과드려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agenc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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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대리점 또는 대행사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She 그녀는 works 근무한다 일한다 At 어디 어디에서 A travel 이때 travel 하면 여행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그래서 travel agency 하면 여행사 여행 대행사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She works at a travel agency 그녀는 여행사에서 근무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ositi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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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이때 알파벳 T 발음을 부드럽게 T 가 아니라 르 그래서 positive 라고 발음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품사는 형용사 뜻은 긍정적인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인 생각은 이때 thinking 하면 생각 이라는 명사가 되겠구요 긍정적인 생각은 makes 만든다 me 나를 happy 행복하게 즉 전체적 의미는 positive thinking makes me happy 긍정적인 생각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opulatio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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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인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town 그 마을은 has 가지고 있다 a small 작은 population 인구를 즉 전체적 의미는 The town has a small population 그 마을은 인구가 적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ompla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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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동사 뜻은 불평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never 이때 never 하면 결코 뭐 뭐 안다 라는 뜻이 되겠구요 그래서 He never complains 그는 결코 불평하지 않는다 about 뭐 뭐 에 대하여 my food 나의 음식에 대하여 나의 요리에 대하여 즉 전체적 의미는 He never complains about my food 그는 내 음식에 대해 불평 하는 적이 없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tabl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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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안정된 또는 안정적인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want to 뭐 뭐 하기를 원한다 have 갖기를 원한다 a stable job 이때 stable job 하면 안정적인 직업을 즉 전체적 의미는 I want to have a stable job 나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relati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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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상대적인 또는 비교적인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think 생각 한다 happiness 이때 happiness 하면 행복 이라는 명사가 되겠구요 행복은 is relative 상대적 이다 즉 전체적 의미는 I think happiness is relative 행복 은 상대적인 것 이라고 나는 생각 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h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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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얇은 천 또는 sheet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put 놓았다 깔았다 어 shit sheet on my bed 나의 나의 침대 위에 즉 전체적 의미는 I put a sheet on my bed 나는 내 침대에 시트를 깔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이번 표현은 unexpecte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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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예상 밖의 또는 뜻밖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received 이때 receive 하면 받다 라는 중요한 동사가 되겠구요 나는 받았다 unexpected 뜻밖의 good news 좋은 소식을 즉 희소식을 즉 전체적 의미는 I received unexpected good news 나는 뜻밖의 희소식을 받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fait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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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신뢰 또는 믿음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have 가지고 있다 good faith 신뢰 좋은 믿음 좋은 신뢰를 in my wife 나의 아내에 대하여 이때 뭐뭐의 신뢰를 갖다 할 때는 전치사 in을 써서 have faith in 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I have good faith in my wife 나는 아내를 많이 신뢰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구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사과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pologiz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대리점 또는 대행사 라는 뜻이 되겠구요 Agenc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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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긍정적인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Positi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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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인구 라는 뜻이 되겠구요 Populatio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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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불평하다 라는 뜻이 되겠구요 Compla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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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안정된 또는 안정적인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Stabl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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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상대적인 또는 비교적인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Relati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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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얇은 천 Sheet 라는 뜻이 되겠구요 Sh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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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예상 밖의 뜻밖의 라는 뜻이 되겠구요 Unexpecte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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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신뢰 믿음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Faith Faith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구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저의 실수에 대해 사과드려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apologize for my mistake I apologize for my mistake I apologize for my mistake 다음 문장은요 그녀는 여행사에서 근무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he works at a travel agenc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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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문장은요 긍정적인 생각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Positive thinking makes me happy Positive thinking makes me happy Positive thinking makes me happy 다음 문장은요 그 마을은 인구가 적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town has a small populatio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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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문장은요 그는 내 음식에 대해 불평하는 적이 없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never complains about my food 다음 문장은요. 나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I want to have a stable job. 이번 문장은요. 행복은 상대적인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I think happiness is relative. 다음 문장은요. 나는 내 침대에 시트를 깔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I put a shit on my bed. 이번 문장은요. 나는 뜻밖의 희소식을 받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다음 문장은요. 나는 아내를 많이 신뢰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I have a good faith in my wife. I have a good faith in my wife. I have a good faith in my wife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